눈발이 막 문무처럼 산을 넘어가고 있어요. 셔터 속도는 지금 앞에 날씨 때문에 ND 필터나 그런 걸 끼우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최대한 많이 높여졌어요. 한 조리개는 한 팔 정도로 조아놓고 인터벌은 1초 간격으로 해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좀 빨리 찍고 내려가고 싶어서요. 어쨌든 오랜만에 눈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경치도 아주 좋습니다. 지금은 충고만 빼면요. 지금 손이 좀 몽골어라니까 충고 빼면 참 좋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